한강에 빠져서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놔라 오 이런 안녕하세요 액팅 켈러리입니다 와우 오늘의 영상은 조금 고민이 많은 영상입니다 이게 뭐냐 내 지인이 나를 시스트인지 또는 이용만 하는 니은인지 이것에 대한 나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제가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우월과 나르시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합리적인 중간이 없는 극적인 이분법을 띄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월과 빈약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 또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웁니다 제 지인이 있는데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한 명은 최고의 위치 또 한 명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끝없는 관심입니다 어떻게? 귀찮을 정도로 두 번째 완벽주의 나르시트는 거대한 욕심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을 완벽해야만 하고 그들 주변 사람들도 본인을 위해 최선이 아닌 완벽을 다해야 하며 자신의 정한 관계는 자신의 정한 관계로 정확하게 펼쳐야 합니다 이들과 깊은 관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맞춰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그때부터 자신만의 기준과 완벽에 가까운 관계를 요구합니다 만약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르시트의 확률이 높습니다 제 지인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행동을 85% 95% 정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한 지인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입니다 뭐 연락은 그렇게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 처음에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신문기사, 지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돌변하더군요 야 빨리 알려줘 언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작품을 많이 할 때 이 지인이 연락이 와서 누구랑 어떻게 이 작품을 했는지 물어보고 제가 힘들고 엄청 고생하고 발품을 팔아서 얻은 정보를 당연하듯 야 알려줘 처음에는 같이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 알려줬습니다 이 한두 번이 당연한 권리로 요구를 하더군요 두 번째 지인이 있는데 똑같아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입니다 제가 작품을 많이 안 했을 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급 연락이 오더군요 나도 작품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등등등등 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말투로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 지원 방법 영상 만드는 법 뭐 리스트업 뭐 등등등을 다 알려주고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내가 왜 연락을 받아야 하지 내가 왜 너를 만나야 하지 뭐 이런 식으로요 쉽게 말해 이용할 만큼 이용했으니 너랑은 연락하기 싫다 뭐 이런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관심을 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사람이다 싶으면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내고 이와 같이 행동을 하네요 지금도 화가 나네 저도 이런 의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들과의 연락을 멀리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완전 뻔뻔하게요 그리고 세 번째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은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엄청난 월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한 조직에 있었는데 거기서 50억 100억에 가까이 되는 돈을 마늘밭에 묻었다가 거기 농장 주인이 신고를 해서 내가 한번 갔다 왔다 지금은 신분 세탁을 해서 금융에 관련된 직종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취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자신의 철학을 세뇌 가스라이팅을 만들고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들을 통제하면서 실적을 무조건 나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눈에 벗어나면 가차없이 세뇌 가스라이팅 교육이 들어갑니다 진짜 위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다 그러면요 싸우지도 마시고요 그냥 피하세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트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번째 책임 전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있어 책임을 질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나르시스트 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비난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들은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달하냐 자신에게 가장 많이 연락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교류를 한 사람을 선택하고 이 잘못을 이 자기 잘못을 떠넘기죠 왜냐하면 이 어떤 학대에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 어떤 비난도 자신을 위해 감수할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이 사용되는 죄물이 되는 거예요 제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은 자기가 실수나 상황을 만들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깁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과거에 같이 촬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극을 보러 대학로 소극장에 갔습니다 이 한 지인이 약속 시간이 다 와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 계속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와요 왜 연락 안 해줬냐 막 엄청 따져요 근데 우리들이 스피커폰으로 우리는 계속 연락을 했다 한 명이었으면 막 반박했을 텐데 한 다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바꾸더군요 오늘이 공연 보는 날이었어? 난 내일인 줄 알았어 아 비대면 오디션 준비하느라 비행기 모드로 했어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더군요 뭐 어찌저찌 돼서 뭐 나머지는 공연 보러 들어갔고요 입장 3분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도 하도 안 와서 앞에 있는 매표소 직원분께 말씀드리고 공연 보러 들어갔습니다 공연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이 오더군요 야 나는 너 말대로 뭐 부랴부랴 와가지고 공연 뭐 공연 올라가가가 한 5분 정도 늦었거든 근데 문전박대해가지고 공연 못 봤어 야 너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공연 못 봤으니까 환불해줘 뭐 이런식으로 근데 공연 환불은 이 바닥에 있으면요 당일 취소 또는 공연 올라갔을 때는 환불이 절대 안됩니다 분명히 뻔히 아는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한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엄청 난처한 말들을 해요 정말 난처해가지고요 야 너 개 편드는 거야 야 너 개 좋아하냐 뭐 이런식으로 사람 떠보는 같은 느낌 자기가 잘못한 실수를 책임 전가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행동들이 정서 불안 어린아이 다섯살 수준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나르시스트를 검색하셔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요 미리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지인이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의심을 들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지인 첫 만남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모든 일에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한강에 빠져서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놔라 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되게 씁쓸합니다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모두들 힘내십시오 그러면 파이팅을 가집시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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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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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абсолютно 아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